송다이 너 어 언니 내가 설마 설마 했는데 너? 대체 그거 입고 어디 간 거야? 너 편입시험 얼마 안 남지 않았어? 니가 지금 옷 벗혀 입고 놀러 다닐 때야 지금? 아니 그 놀러 간 게 아니고 언니 며칠 전에 다른 옷 입은 것도 너지? 드라이 해놓으면 모를 줄 알아? 어? 아니야 언니 나 처음이야 나 진짜 입은 진짜 처음이야 언니 처음 좋아하시네 너 딱 걸렸어 뭘 잡았대? 너 일로 와 아니야 언니 나 진짜 처음이야 제발 믿어줘 나 진짜 처음이야 거칠수록 불리하다 1분에 한 대씩 실직구해 언니 나 진짜 믿어줘 제발 이라고 언니 나 진짜 처음이야 이만 더 서운다 감히 내 옷을 건드려 그거는? 아! 언니 죽었어 언니 나 진짜 죽었어 아니야 다른 옷은 나 미안하다 다이아 니 생에 내가 기억할게 꼭 기억할게 이준아 아니 대신 무조건 죽었어 아니 같이 올 수 있어 아니 같이 올 수 있어 아니요 진짜 아이 아 아니